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말씀드린 이런 방송 내용의 핵심은 2016년도 총선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 보여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던 이인선 후보가 보면 표를 빼앗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런 수성어린가 하는 부분에 주호영 후보가 표를 그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부정성은 없었지만 이 정치판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들의 그런 요구나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부 인력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조작이 있었다 그렇게 이런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소개됐던 수성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의 표를 훔쳤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훔치는 그런 상황이죠. 수성어른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가 샤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는 그런 것이 이제 발각이 됐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강릉시 사례는 강릉시 사례가 여기 어디죠 한번 보시죠. 이 권성동시 권성동시 권성동시가 2016년 선거입니다. 강원 강릉시의당 권성동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출마한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김경수 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가장 밀접한 관계고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냈던 김경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선거에서는 권성동시의 표를 훔쳐 가지고 김경수와 함께 이동시키는 일이 2016년 여러분들 여기 권성동 이 젊은 날의 김경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얼굴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종선 아마 집이 고향이 강릉시 모양 이 강릉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2016년 총선 김경수 대 권성동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조작값 10% 여기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득표수 였다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 총선은 다 선거 가 깨끗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소위 조작이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경수가 표를 가져갔는데 표수는 많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인 1909표를 빼앗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리고 노동당의 최종문 후보표도 훔칩니다. 표가 몇 표 안 되는데 1255표 가운데서 10%인 98표를 여러분들 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107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김경수 씨가 가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권성동 씨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54%였는데 그것이 이제 표를 빼앗기면서 49%로 줄어들고 김경수 후보는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38%였는데 43%까지 뛰게 되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실제보다도 높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원하는 것만큼 모든 선거에서 다 조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는 그런 수성구 의뢰 이인선과 주호영의 여러분들 대결 구도에서 무소속 주호영 이름표를 훔치는 쪽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여러분들 기대주인 김경수 후보가 권성동과 최종문 후보의 표를 훔치는 그런 구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자료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선관위가 발표한 1번 2번 3번을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사용해서 그 규칙을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보고 난 상태로 여러분들 만들어낸 4 5 6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만든 분석 자료입니다. 그렇게 추정치인 거죠. 그럼 3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2016년 총선 결과입니다. 권성동 5만 4359표 김경수 3만 5325표 최종문 5만 5420표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은 권성동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8%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49% 나온 겁니다. 차이가 9% 마이너스 9% 나온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면 권성동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8%면 사전 투표 득표율도 거의 58% 나와야 되는 거죠. 김경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5%인데 놀랍게도 사전 투표 득표율이 43%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8%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작이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은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거물을 다 인멸하더라도 2016년도 이런 투표지들은 다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조작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집단이 지금 밝혀진 것은 2016년까지 밝혀졌는데 그 이전에 전자개표계와 여러분들 활용되기 시작한 선거들이 많이 여러분들 손을 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아낸 걸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가 밟힌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제2아 전문가가 찾아낸 당일 득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일은 손을 전산 프로그램에 손을 안 대니까 사전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후보는 실제로 1100표를 받았는데 표를 훔쳐 가지고 1092표 받은 것으로 쪼그라들게 한 거죠. 김경수는 실제로는 7782표를 받았는데 8889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는 권성동은 55368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54359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거고 김경수는 34218표를 진짜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선관위가 35325표를 표를 좀 더해 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비위원회 사람들이 다른 걸 다 훔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덜미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몇 장을 받았는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딱 그대로 나오는 거죠. 위는 조작된 거 밑에는 뭐죠 조작이 수정된 거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실제로는 사전투표 100장당 권성동 씨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5장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는 그런데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면 23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훔쳐갔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진짜는 조작을 안 했으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9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34장밖에 34장으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에 이제 권성동은 사전투표 득표율 49% 당일 투표 득표율 58%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흔적이 뚜렷하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중요한 이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10%를 입력해 가지고 권성동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와 함께 옮긴 과정이 이렇게 숫자로 다 남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값을 찾아내는 과정은 여러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론적으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권성동 후보는 마이너스 9.2%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후보를 다 합치게 되면 플러스 9.2% 나옵니다. 이렇게 0%에서 오차범위인 3%를 훨씬 벗어나게 되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9.2%에서 8.2% 7.2% 5.2% 3.2% 2.2% 1.2% 거의 0에 가까운 상태 0에 가까운 상태의 이름들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0까지 안 나왔네요. 4.2% 오차범위보다 조금 크지만 4.2%까지 이런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10%를 조작한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과학적인 일이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딱 끝나 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이 딱 결정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선거국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도 그동안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고안해서 이렇게 발전했지만 선거 부정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들도 그만큼 발전이 됐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돼가 조작을 여러분 해놓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큽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권성동 마이너스 9% 김경수 플러스 8.6% 100% 조작이죠. 이거를 찾아낸 조작값 10%를 이용해 가지고 수정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귀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권성동 마이너스 4.1% 김경수 플러스 3.2% 이론조는 0에서 3%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권성동체가 크지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득표수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을 밝힌 노력들이 지금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건데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는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건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김경수가 관여한 선거는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김경수의 더불어민주당 2018년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에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개최됐기 때문에 바로 지방선거 임박해 가지고 가장 문정권이 화끈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던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김경수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에는 경남지사의 2018년이 됐거든요. 초접전 결국 역전하고 당선 유력 다 조작을 하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소감 그래프를 여러분들 경남지사 선거를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름해 가지고 경남지사 선거가 아니고 경남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후보별로. 이렇게 좌우대칭에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대 10 플러스 17에서 마이너스 16%까지 100% 조작을 한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훔쳐 가지고 합천군수 선거 거창군수 사천군수 함양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양산시장 창년군수 함안군수 의련군수 거제시장 밀양시장 김해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토영시장 진주시장 창원시장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이름 조작을 한 거죠. 도지사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것이 김경수가 관여했던 경상남도 지사 선건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걸 가름해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체장 선거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감만 다르게 돌리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작품입니다. 예술품. 얼마나 도덕기를 심하게 했으면 여기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합천군입니다. 합천군은 미래통합당 시장 군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몇 장을 훔쳤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4%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해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추 여러분들 보니까 한 20몇 프로 정도 훔쳤겠네요. 득표수 조작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변호는 완전히 뭡니까 국가의 내란에 준하는 범죄를 범한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집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 매겨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범죄집단이 이번에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을 투표용지 찍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 에서 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그 도장을 찍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정품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과정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도 훨씬 더 야무지게 대규모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김경수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경남도지사선거 지방선거 이거는 김경수가 출마하지 않고 김경수가 여러분들 드루킹 사건 때문에 피선거권을 여러분 박탈당했기 때문에 윤정부 하에서 일어난 경남도지사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경상남도지사선거입니다. 조금 이렇게 늘씬하죠. 그거는 조작을 좀 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좌우대칭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 다 뭐가 하나. 이게 경상남도지사선거에서 여러분들 2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김경수 씨가 권성동 씨하고 맞붙었던 2016년 강릉시 총선 그 결과를 보는 김에 2018년 김경수의 경남도지사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도 경남도지사선거를 여러분과 함께 본 겁니다. 모든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상대방의 후보별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안께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향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시게 되면 크로딘 게이 하브드 대학의 이름들 그런 표절 의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름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이 권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만들어 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워낙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여러분들 주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자유외국 시민들 힘을 규합해서 어쨌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더 이상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반드시 찍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렇게